오우 너무 맛있겠다 개인사님 약 하나 먹어볼까요? 아아아아 고 고! 이런식으로 개인의 취향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걸 좋아해요 이렇게 어머 잘 보이나? 그리고 이렇게 양념은 미리 만들어 놓고 냉동실에 넣다가 김치나 졸여서 만들면 되는거에요 그럼 이상할것 같지만 전혀 이상하지 않더라구요 저만 이렇게 하는거 아니죠? 네 이것만 넣고 간단하게 만들게요 자 이제 이 물탈을 넣어주세요 근데 사실 의미가 없는게요 겉절이는 금방금방 먹어가지고 보여줄게요 이렇게 아직도 신선해요 보이래요? 장갑을 항상 못사게되요 장갑을 왜 못사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새로 생겼는데 꼭 김치만 담으려고 하면 장갑이 없어요 진짜 신기한 일이죠 너무 맛있겠다 하나 먹어볼까요? 잠잠 김치 culo근 김duc disperd missions 아 흰 쌀가ves 팀 oftentimes 이 아!